안녕하세요. 빌딩선물 빌선입니다. 여러분의 빌딩을 찾아드리는 데 있어서 제 소개 영상을 짧지만 간단하게라도 올리면 좋을 것 같아서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하 빌딩, 아하 중계법인이라고 아시죠? 저는 아하 중계법인의 창담멤버이고 지금은 이사입니다. 처음 매니저부터 시작을 해서 진급을 위한 계약 조건을 다 이행을 해서 이사가 되었습니다. 2022년도에는 회사에서 팀 대안까지 다 통틀어서 계약상 2등을 했는데요. 당시 팀은 5명에서 6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전체에서 2등이면 굉장히 좋은 성적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개인 계약 건수로 따졌을 때는 1등인 거죠. 제가 잘해서 된 건 아니고요. 2022년 여름이면 미국 인플레이션 정점을 찍은 데잖아요. 시장도 매우 좋아서 시장 흐름을 타고 손님분들도 굉장히 많이 도와주셔서 이렇게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항상 잊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은 자산에 거품이 빠지는 과정이면서 또 금리도 굉장히 높잖아요. 그래서 시장이 많이 안 좋습니다. 계약 건수는 작년보다 현저히 많이 줄었지만 그래도 좋은 물건은 계속적으로 계약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말이면 작년 말에 높은 예금 가입하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제 만기도 끝나고 금리도 어느 정도 조정될 걸로 보여서 서서히 살아날 걸로 보이거든요. 여러분 자금이 있으신데 은행에 계속 묶어두는 것도 한계가 있고 주식은 하방점이 없어서 위험하고 저도 역시 여러 가지로 합니다. 금 투자도 있지만 그래도 자산 포트폴리오에서 부동산은 빠질 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제 소개 영상을 간단하게 올려드렸는데 시장이 좋으나 안 좋으나 늘 그 자리를 지키면서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아필빙 김은성 이사 채널은 빌딩선물 빌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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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y esas 좀 색? 쵸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